안녕하세요 네이버 영화 회원 여러분 영화 사이코메트리에서 강력반 형사 양춘동 역을 맡은 김가호입니다 사이코메트리 김준 역을 맡은 김범입니다 네, 아주 독특하게 나 못하겠다는 것 같아요 사이코메트리에서 강력반 형사 양춘동 역을 맡은 김가호입니다 저희 영화 사이코메트리 포스터를 찍으러 왔습니다 네, 저희 영화 사이코메트리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영화 속에서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보여주시는 범희씨 그 사이코메트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, 사이코메트리는요 이렇게 손을 만지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! e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